원주동부가 10점 차까지 추격해왔습니다. 3쿼터 중반에 수리 2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아, 이거 오늘 경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맥히네스 벤슨, 이 외국인 선수가 2점, 7점을 3쿼터 나란히 해줬던 이 역할, 또 김창호 선수의 역할을 봤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해서 압박을 해줘야 오리온에서도 힘들거든요, 공격망이가. 이승현입니다. 그리고 헤인스. 2점 성공. 하지만 헤인지가 오리온에는 있습니다. 헤인스 선수 보면 살짝 쉬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는 또 힘을 내서 득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여기가 클러치 능력이 있다라든지 해결사라든지 이런 수술도가 참 잘 어울리는 선수 같고요. 그렇죠. 맥히네스가 득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재웅이 나와 있습니다. 맥히네스 선수 같은 경우도 파울이죠, 지금. 아, 수비자 반칙이 선언됐어요. 네, 맥히네스 선수가 헤인지 선수를 쫓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거든요. 스크린을 하는 전정규 선수를 좀 거칠게 밀었죠. 저런 부분들이 사실 체력적으로 좀 붙이게 되면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으러 가야 돼. 이런 위치가 좀. 기름에서 수비자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지금 파울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스크린을 좀 제쳐내는 과정에서의 충돌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좀 전정규 선수를 밀었는지, 측냈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파울로 선언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수비자 반칙이었다. 이런 판정이었습니다. 농구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맥켓 선수 이런 그 혹시 더 강한 파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승현입니다. 아련의 인스. 전정규. 달려들어가다 뒤쪽 빼줬어요. 해인즈에게 김수성이 쳐냈습니다. 꼼을 날렸어요. 살려납니다. 김찬모의 슬플라이. 원주동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맥켓라스가 득점 성공합니다. 공격 숫자가 한 명이 적었던 농구가 이제 점수 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습니다. 아, 안쪽에서 힘들게 맥켓라스가 성공을 시키네요. 오리온에서는 차분히 좀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승현. 이승현. 1부 가면서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시 10점 차. 이승현 선수가 지금 잘해준 게 노음 수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해석해서 보면서 여유있게 공격을 해줬었죠. 염려한 플레이를 해줬었던 이승현이었습니다. 노음 수비 들어오게 되면 패스를 내주는 데이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가 지금 아주 공격을 잘해줬습니다. 여기서 김창모 선수 나가기 직전까지 한참을 멀리 갔었던 김창모 선수였고요. 이게 득점이 나올 때까지 김창모 선수는 하프라인도 못 넘어왔었는데 여기서 매키네스가 해결을 해줬죠. 두 경민. 두 점짜리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어디로? 아론아인즈에게 이 공이 갑니다. 달리는 정재형. 에인 아론아인즈가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파울을 이끌어냅니다. 투샷. 선수 교체 허웅 선수 투입 그리고 두 경민 선수를 빼줍니다. 박지현 선수의 모습이었고 에러나인즈 선수가 수비를 달고 단식을 얻어냈었던 공격이었습니다. 8점 채까지 캤었는데 여기서 저한테 두 개 모두 성공하게 되면 12점 차의 점수야. 4쿼터가 되면서 외국인 선수가 이제 한 명밖에 뜰 수 없기 때문에 벤슨이 빠져있는 원주림부. 8점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성강 동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71대 60. 두 개 모두 성공합니다. 선수 교체입니다. 서민수 선수를 투입하고 김창모 선수를 쉬게 해주는군요. 서민수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창모 선수 여기에서 열심히 해줬으니까요. 3쿼터에도 객정적인 객정수 있었고요. 박지현. 판타스 연결. 하웅입니다. 에러나인즈의 수빈. 허웅 반대쪽 길게 서민수가 잡고 올라갑니다. 3점이 들어갔다 나와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허웅. 또 한 번의 공격 찬스입니다. 김지성 다음 패스. 웬덜메키네스 더블팀. 이동합니다. 득점 인정 반칙. 웬덜메키네스의 득점 인정 반칙. 다시 한 자릿수로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웬덜메키네스 선수가 이렇게 안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면 외곽 선수들도 찬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득점을 또 해주네요. 하웅 선수가 끝까지 붙지는 않았군요. 돌아나가는 모습이었군요. 그러면서 헨인즈 선수를 밀어붙였던 웬덜메키네스였습니다. 웬덜메키네스. 웬덜메키네스의 득점이 움직여줘야죠. 이승현과의 맨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재웅이 치고 나갑니다. 멈춰서면서 이승현에게. 일단은 템포 조절하는 고향 오류. 서진수에게 투입. 서민수에게 포스트업 시위도 밀고 갑니다. 다가와서 득점 실패했어요. 공격차 수비선 웬덜메키네스 공소유 치고 갑니다. 날아갑니다. 안 들어와요. 득점 실패하는 맥키네스. 찬스가 번번이 무선 됩니다. 외곽 정재웅. 한숨 이후에 석점짜리. 정확히 끝입니다. 확실히 이지샷 찬스를 놓치게 되면 역습을 더 허용하죠. 정재웅 선수가 심호흡을 크게 하는 후에 던진 공이 정확히 석점포로 연결됐습니다. 또다시 한자리수 점수 차에서 두자리수로 바뀝니다. 이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저슛을 놓치고 백코트가 늦어졌기 때문에 정재웅 선수한테 굉장히 오프를 줄 수밖에 없었죠. 차진수의 패스가 오면서 본인의 호흡 조절을 했던 점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석점포는 상당히 우리원 입장에서는 뼈아픈 석점포 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9점에서 다시 12점 차 승부가 되고 말았어요. 농부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팠고 오리원에서는 정재웅 선수가 정말 중요한 능점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저 뭐라고 그랬나요? 반대로 얘기했나요? 김용환 감독의 작전 들어볼까요? 일단 주승이 돌아가고 댄스한테 한번 해주라고. 알았어? 어. 가자. 댄스 가까이 들어 잡으라고. 밀려나오지 말고. 우리 오페에서 끝났어. 빨리 빼고서 매치 좀 빨빨리 찾으라고 아무나 맡아야 하니까. 어? 나가 쉬었잖아. 아웃남바 주지 말란 말이야. 하나, 둘, 셋. 김용환 감독의 작전지 씨였습니다. 원두 동무가 지금 여러 차례 찬스도 만들어지고 본인들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75대 64만 스코어 12점 차. 오리온이 12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원두 동무의 공격. 허웅입니다. 박지현입니다. 펜스 렉스 렉스 잡았어요. 다시 박지현. 서민수 쪽으로 좀 줘도 될 텐데요. 박지현 허웅. 서민수까지 오른쪽 코너 열렸어요. 적점이 약간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조성. 박지현 내주지 않았습니다. 허웅. 볼 투입이 빨리 돼야 되는데.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로드 벤슨 쪽으로 몰아놓고 김조영 선수 빠져나갔을 때 뭔가 벤슨과 외곽 쪽에서의 찬스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의치가 또 않았어요. 벤슨 선수한테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정에 연속된 3점 두 방이 동부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순식간에 15점 차입니다. 더 노모 때문에 뭘 해보지도 못하고 동부에서는 접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죠. 다음. 오펜스 파울. 심판들의 첫 판정은 오펜스 파울이었습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다는 심판인인데요. 벤슨 선수가 손으로 좀 민 것 같다는 제스처였던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의 오펜스 파울 지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오펜스 파울로 전복이 됐습니다. 5련의 파울로 전복이 됐습니다. 김용만 감독도 뭔가 좀 항의를 하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러면서 던진 황홍 선수의 슛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슛 속이 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심판이 정하는 게 상당히 정확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접촉 이후에 슛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기는 쉽지 않죠. 78대 63위입니다. 그리고 뒤지고 있는 원주동부의 공격. 여기서 파울이었고 2후네요. 두경민. 메케너스 더블팀 관대 첫결계 김주성 화웅까지 화웅이 던집니다. 그리고 화웅이 성공합니다. 지금처럼 찬스가 아닐 때는 김주성 선수처럼 바로 옆으로 줄여야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 같은 흐름과 리듬을 우려는... 공부에서는 잃지 말아야겠어요. 정주영이 들어와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득점. 4쿼터에서는 정재홍 선수를 맞지 못하네요. 4점 2개와 그리고 돌파까지 화웅하고 말았습니다. 화웅. 두경민. 3인수. 김주성에게. 반대쪽으로 길게 벌려줬어요. 바운파스 연결. 화웅이 쏩니다. 3점. 이만해도 빨려냅니다. 연속 2개. 3점 퍼홍. 지금 오리온 입장에서도 3점을 전체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3점을 허용하고 있죠. 80대 69 스코어. 11점 차. 정정 이승현. 아 두경민 선수가 다리가 안 좋네요. 스크림 걸렸습니다. 정정. 휘슬입니다. 반책. 왼쪽 발이에요. 발등을 만지는 것 같은데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두경민인데 지금 일단 신호를 보냈어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두경민인데 내가 발목 통증을 굉장히 느꼈고 그 전부터 사실 통통증을 느꼈는데 두경민 선수가 계속 앓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통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발을 밟거나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요. 발등이 이게 부상 부위가 또 다친 게 아닐까 생각도 되네요. 이게 발을 아껴 내딛는 과정에서 살짝 살짝입니다만 통증이 좀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윤호용 선수 부상에서 복귀한 두경민 선수인데 요강폴로의 오프 이 바쁜 와중에 이 중요한 시점에서 또 한 명의 부상 선수가 생긴다면 김용만 감독 굉장히 큰 악재가 또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두경민 선수가 동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두경민 선수까지 빠지게 된다면 정말 육관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평균 10점, 8점을 득점해주던 선수의 공백 이게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고리온의 공격입니다. 경기가 재개됩니다. 샷클라 칼쳐 정재홍 다시 뜹니다. 더블클러치 득점 정재홍 4쿼터의 사나이 오늘은 정재홍으로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4쿼터에만 들어와서 10득점하고 있는 정재홍 네. 아, 기네스 선수가 리바운드 허율령입니다. 자, 뺏어놨어 원주동부 3인수 3점 더 안 들어가요. 고향 오리안 네. 헤인즈 선수가 공을 잡고 경기를 좀 조율을 해주네요. 프론트 컷까지 헤인즈 선수가 직접 건너왔고요. 이승현의 스크린 정재홍 돌파 반대쪽 에러네인스 헤인즈도 파고들다가 던집니다. 2점 밀려 들어갑니다. 우리원 입장에서는 3점만 허용하지 않고 24초를 좀 돌리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3분 안쪽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김조성 3점 안 들어가네요. 라인 바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원주동부의 공격 14초의 공격 기회입니다. 안 돼! 김조성 3점 네, 지금도 공도 빠질 뻔했고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골로 연결을 잘해줬죠. 자세 선수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황홍 선수가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가서 올려놓습니다. 도전 자, 이제 문제는 본인들의 득점도 득점입니다만 수비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럼 남은 20... 20... 20... 2분 40초 동안 수비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부에게 승리는 상당히 좀 멀게 느껴집니다. 2분 발음이 좀 힘들죠. 그렇다기 보다 잠시 엉켰네요. 황홍의 공격 리바운드 박지원 선수가 쳐낼 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바지 선수의 미소에서는 오늘 경기에 대한 승리 벌써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벤치에서 참 여러 모습 많이 보여주네요. 유쾌한 고영우리원의 벤치 그리고 바세 선수였습니다. 지금 원주동부가 8점 혹은 9점까지 따라갔다가 정지용 선수가 계속 활약해주면서 결국은 다시 두 자릿수 점수 차로 좀 단단하게 격차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반칙 이제는 팀 파울 상황입니다. 자유투가 주어지겠고 원주동부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운전하고 있는 원주동부 그러나 84대 71의 스코어로 고영우리원에게 여전히 13점 지지고 있고요. 점수 차만 보더라도 지금 4쿼터가 아직 2분 17초가 남아있는데 84점이나 내줬다라는 건 특유에서 확실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후반에 정지용 선수한테 10점 또 중요한 순간에 헤인즈 선수가 지금도 보면 팀 파울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파울을 유도하는 그런 공격을 영리하게 잘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동부 입장에서는 정말 수비가 좀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원주동부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6강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이 시점입니다. 지금 5위, 6위, 7위 이 세 팀의 3월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주동부는 3월에 봄은 찾아왔는데 승리는 안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4패 전자랜드는 3승 3패 창원엘지도 4승 2패 특히나 창원엘지는 최근 이 기세가 무섭거든요. 지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도 LG가 승리 거두면서 이게 6강 싸움에 어떻게 보면 이 세 팀 제외하고 다른 팀 팬분들은 더 재밌어졌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동부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동부가 올라간다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럼요. 오늘 경기로 지금 원주동부가 상당히 어려워진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전자랜드와 격차가 반게임차 똑같아지게 돼요. 대경기가 남았는데 지금 구경민 선수의 부상이 어떨지가 그렇죠. 동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죠. 오늘 김창무 선수의 헛슬플레이 때까지만 해도 원주동부에겐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겠구나 기회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좀 흐름이 끊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창원알지와 원주동부 인천전자랜드 공동 5위가 오늘 경기 원주동부가 패하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공동 5위팀가 7위 창원알지와의 승차가 딱 한 게임차예요. 특히나 원주동부는 원주동부는 전자랜드 그리고 창원알지의 경기가 이번주 다음주에 이어서 있습니다. 수비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고영오리온 팀파울에 하나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허일영 선수는 게임반칙 4개째가 됐습니다. 에러네인 선수를 빼주고 장대석 선수를 투입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선수 5명으로 원주동부를 상대하게 되는 고영오리온입니다. 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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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파스 연결 맥퀄레스가 짧게 허웅에게 집중 물러납니다. 작동은 바깥쪽 최진수가 따라다녀요. 김태용 좁은 공간에서 다시 외곽 열렸습니다. 오픈찬 3인수 석점 실패 티빈 실패 이스나 리버운 다시 원주동부의 볼이 선원이 됐습니다. 이제 1분 47초 원주동부는 패색이 점점 짙어가고 있어요. 이제 오리온은 외국인 선수 2명 모두 벤치로 불러드린 상황입니다. 백퀴런스 장재석이 수비합니다. 수비자만 채 팀파울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유투가 곧바로 주어지겠습니다. 3점만 안 맞으면 되기 때문에 장재석 선수가 저쩜하게 파울하면서 수비하는 건데 괜찮을 것 같네요. 86대 71 자유투 까지도 림을 외면하네요. 오늘 원주동부가 2쿼터 3쿼터 터너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4쿼터 까지 현재까지는 터너버 10개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2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장재석에게 한 번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이제 거의 20점을 바라보게 되는 고양오리온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고양오리온도 김동욱 선수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구성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국내 선수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크게 밀린다라는 느낌을 안 주고 있는 선수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오더라도 공백을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오리온이 그만큼 선수들도 탄탄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맡길 수 있죠. 장재석에게 투입해봤습니다만 연결되지 않았고요. 서민수입니다. 석점시 이동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잡아나는 이승현 이제 40여초 남았습니다. 오늘 경기 고양오리온의 승리로 아무래도 귀결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출전한 선수 거의 대부분이 득점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두 자릿수 득점도 4명의 선수 에러네인지 이승현 다셋 정정 선수가 기록을 했고 지금은 단칙이 선언됐습니다. 리바운드 상황 과정에서 허웅 선수가 칼을 살짝 잡았죠. 특히나 오늘 원주동부가 사쿠터에 추격의 바라비가 오살때 정정 선수의 10득점이 몰아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추격하는 과정에서 정재영 선수의 3점이 당장인 도움을 됐죠. 연속 두 개의 석점 그리고 돌파까지 오늘 김주성 선수는 2득점이에요. 26이라는 숫자에서 한 2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통산만득점까지는 24점에 남아있고 에러네인지 바셋 선수는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리그 성공하는 장재석 이제 90점을 향해서 마이너스 1점입니다. 승리 확신했어요. 이 두 선수는 남은 시간도 워낙 적고 장재석 선수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선수교차에 헐령 선수까지 또 이승현 선수까지 빼주면서 김진주 선수 전정규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민수 다운파스 연결 맥퀴스 다시 잡았어요. 충무리신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고양오리온 샤클라 꺼졌습니다. 이제 공격 의사를 표시할지 일단은 뒤쪽으로 물러나는 정재용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스코어 90대 70을 고양오리온이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 그리고 원주동부는 5연패에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오리온에서는 역시 기대했던 이승현 선수 또 에러네인지 선수가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해줬고 4쿼터 중요할 때는 정재용 선수가 나오면서 자기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리바운드에서 이 원주동부가 앞설 것이다 예측을 초반에 했었는데 오늘 경기 결국 최종까지도 리바운드에서는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고요. 터버는 오리온이 9대 원주동부가 10개 특히나 이 13개의 석점이 연속해서 안 들어갔었던 원주동부가 처음부터 좀 경기를 어렵게 가져왔죠. 그렇죠. 그리고 어시스트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게 그만큼 오리온에서는 팀플레이를 잘했고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가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원주동부에서는 그만큼 동료들과 함께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개 예고입니다. 내일 오후 7시 잠시 실내 채권에서 펼쳐지는 삼성고 KCC의 경기 현재 배설위원 박영식 테스터 그리고 박정원 아나운서와 함께 이 경기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오리온이 이겼으니까 삼성도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해서는 승리가 반드시 필요해졌고요. KCC와 전자랜드 오늘 원주동부가 졌습니다. 전자랜드가 공동의가 될 텐데 전자랜드가 내일 만약 승리한다 이러면 단독 5위 그리고 원주동부가 단독 6위로 내려가면서 창원을 추격해 이제 목적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고병오리온과 원주동부의 두 팀 간의 시즌 여섯 번째 맞대결 올 시즌 두 팀 간의 마지막 맞대결 함께했고요. 오늘 장인인 아나운서 그리고 도움말씀의 현지협 배설위원 전원 캐스터 정영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